공유팀쯤에 호킹하고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우 경호와 같아서 박수왕으로 도심전을 가리고도록 하겠습니다. 라틴 세니 콜을 위해서 박수왕 부탁드리겠습니다. 준비하시고 갑니다. 세니가 어떻게 뛰고 왜 왜 이렇게 다쳤어요? 어어 네 우리 단디가 다친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무치를 받고 그럴 줄 알았어요. 우승자 단디 오늘도 우승자 단디를 맞추시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유니폼, 로봇봄, 로봇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정말요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